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부산지역 205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달 1일 본투표에 앞서서 민심의 향배를 엿볼 수 있는 사전투표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이 시각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제민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남구청 1층 대강당에 마련된 대연 제6동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약 1시간 반 전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출근 전 투표를 마치려는 직장인과 아침 산책 겸 나오신 어르신 등 이른 시간인데도 시민들의 발길이 투표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소는 시내 205곳에 마련됐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격리된 유권자는 사전투표 시간이 다릅니다. 반드시 2일 차인 내일 일반 유권자 투표가 모두 끝난 저녁 6시 반부터 8시까지 1시간 반 동안 하셔야 되고요. 신분증 외에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와 이름이 적힌 PCR 신속항원검사 양성통지 문자를 가져가셔야 합니다. 투표장이 들어가면 투표용지 7장을 한꺼번에 받아서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는데 관외 사전투표자의 경우 투표지와 함께 받은 회송용 봉투에 반드시 투표지를 담아 투표함에 넣으셔야 합니다. 부산시장 후보들도 잠시 뒤 시내 사전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를 할 예정인데요. 임기를 마치고 경남 양산으로 돌아온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오늘 경남 양산의 사전투표소를 찾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의 부산 사전투표율은 34.25%, 2018년 7회 지방선거는 17.16%를 기록해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 부산 지역 사전투표율은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부산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는 20대 대선과 동일한 292만여 명입니다. 지금까지 남구청 사전투표소에서 MBC 뉴스 류제미입니다.